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 정부 제안의 충격적 진실 2. 기시다의 극강의 텐션 3. 바이든은 완전히 배신당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무기 기술 발전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나라는 고풍질이고 우수한 성능을 갖춘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전 세계 국가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미사일 개발 분야입니다. 한국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현모하이옥모와 해성희지온과 같은 고풍질이 미사일 시스템을 생산하고 배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원거리 사격 및 높은 정확성 뿐만 아니라 은신 기술과 원격 공격 능력을 갖추어 소유 국가에 자신감과 방어 능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은 지능형 및 무인 무기도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높은 정밀도로 목표를 파괴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전부 수집 및 실시간 데이터 전송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의 주목할 만한 발전으로 인해 한국은 지능형 및 무인 무기의 생산 및 수출에서 선두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기술의 발전은 이 나라의 국방 산업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동시에 이는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고급 무기 시스템은 전 세계 국가들의 관심과 구매를 받아 한국 경제에 상당한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 해 국방 예산 총액인 70조 원을 한국의 전액 현금으로 입금하여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 할 것이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산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일본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믿기지 않은 일인데요. 그동안 극비해 일본이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대규모 구매 소식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일본이 왜 갑자기 최후방국인 미국을 등지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한국산 무기를 이렇게 갑자기 많이 사서 무엇을 하려 하고 있는지 최근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30조 원 규모 무기 계약에서 한국에 24조 원이라는 돈을 빌려서 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외신들은 한국이 폴란드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무기를 팔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한국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12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해줬는데 2차 수출 협상 과정에서 폴란드가 이보다 많은 24조 원 대출 금융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반박했습니다. 르제츠 코프스카 장관은 폴란드가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한국에서 760억 지워티약 24조 원을 대출 받았다는 폴란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폴란드가 한국에 추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리우시 부하슈차크머라이어스 블레젝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이달 초 3일간 방한한 이후 언론의 흔선이 빚어진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청중의 질문에도 추가 대출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폴란드가 한국에 추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며 폴란드 정부는 이미 서명된 계약에 대해 이행 중으로 계약 내 자금 조달이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로의 군사 장비 인도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폴란드가 24조 원을 대출 없이 한국에 현금으로 건넨다는 것입니다. 이어 국방 지출은 국방 개선을 위한 군사 장비 구매뿐만 아니라 군대 확장 현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폴란드 군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자금 조달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추가 신용 대출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부터 820대의 전차와 360몰에 달하는 자주포를 폴란드가 사들일 것이라면서 총 30조 원이 넘는 금액을 한국의 전액 현금으로 깔끔하게 지불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24조 원 대출을 조건으로 걸었다는 소식은 가짜뉴스였고 오히려 폴란드는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규모의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통째로 한국에 맡기겠다는 파격 발표까지 했습니다. 한국 기업 수준은 물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8천억 원 가까운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전 세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마르친 호라와마오신 호롤러 폴란드 신공항 정권 대표는 2022-2060년도 복합운송업의 STH 기본계획 승인 신청서를 폴란드 인프라부에 제출하기 전 투자를 둘러싼 13개 자치단체의 당국과 협의를 거쳤다며 관련 내용을 유해시의 승인과 국방모 및 기금 및 지역정책MFIPR의 장관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신공항 사업은 기존 관문인 바르샤바 쇼펜 공항을 대체하는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할 만큼 규모가 엄청납니다. 사업 규모는 약 10조원 74억 유로에 달합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의 인천공항공사에 무려 12.5%의 지분을 주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단순히 돈만 대주고 수위만 챙기는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폴란드 공항의 경영까지 관여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국가에서 이렇게 공항 운영권을 한국에 준 사례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항뿐만 아니라 초대규모 폴란드 철도망 공사도 한국 기업에 안겨주었습니다. 이 공사는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신공항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2034년까지 약 670km 길이 고속철도 노선을 포함하는 전체 연장 1789km 철도망을 구축하는 초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한국이 짓는 폴란드 신공항을 중심으로 폴란드 전형 10개 방향 12개 노선의 철도를 한국이 짓는 기적같은 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 대박에 이어 구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이던 체코까지 한국산 전차 대규모 구매를 발표했습니다.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교역지원 센터KODITS가 분석한 체코 군 신형 전차 구매 추진 동향에 따르면 체코 국방부는 전력 보강을 위해 2027에서 2030년 신형 전차 50에서 70여대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특히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의 신형 네오파르트 EA7 플러스나 EA8 한국 현대로템의 KE 흑표 미국 크라이슬러 디펜스의 에이브럼스 전차 등을 후보 모델로 검토 중 한국산 전차가 독일산이나 미국산보다 성내는 훨씬 뛰어난데 가격은 더 저렴하다 보니 한국산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체코 국방부 차관 출신 군사 전문가 밀란 미쿨레츠키는 독일산 전차 네오파르트 EA4S는 1980년대 중반에 생산된 T-72와 별 차이 없는 구형 모델이라며 독일산 네오파르트 전차는 측면과 포탑 부분이 제레식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신형 EA7 플러스 또는 EAA 모델 구매 시 인도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돌입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전했습니다. 반면 빨리빨리의 나라 한국은 무기까지 총알 배송한다며 실제 최근 폴란드에 한국이 총알 같은 속도로 전차를 배송한 것은 너무나 놀라웠다고 전했습니다. 루마니아도 한국산 무기를 조단위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총 2단계에 걸쳐 2조 5천억 원어치 자주포를 구매하는 방안을 국회가 승인했다며 1단계로 자주포 53원을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도 독일과 미국, 한국 전차들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산이 최강이라며 이제는 한국산이 미국산마저 뛰어넘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에서 한국은 이미 5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며 예정된 계약 물량까지 고려하면 점유율이 70%에 달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폴란드와 체코, 루마니아의 파격 제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제안한 파격 제안에 비교하면 말이죠. 일본의 싱크탱크와도 같은 한 단체는 일본 정부가 역사상 최초로 한국으로부터 최대 70조 원 규모의 무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70조 원은 일본의 한 해 국방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로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의 수차례 침투하며 위협을 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의 육해공 대부분 무기들이 노후화되어 실제로 전쟁이라도 난다면 일본은 순식간에 초토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한 해 예산을 보면 전부 예산의 20% 이상을 일본 정부가 빌린 빚이나 빚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가 그동안 일본 정부가 마구잡이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방 예산은 많이 쓰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육해공 무기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전면적으로 한 번에 다 바꿔야 하는데 미국산 무기를 사자니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일본 기업들이 만든 무기를 쓰자니 성능이 너무 뒤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산 무기는 중국산 무기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유일한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다고 일본 단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가 너무 잘 나가보디 질투만 하다가 이제는 인정하고 일본도 한국산 무기를 사야 한다는 여론이 일본 내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세계방산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일본 요미오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관련 성능은 경쟁 상대인 독일산 자주포 못지 않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방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비용을 많이 늘리지 못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최적의 선택이라는 파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본 최대 부수의 신문으로 주로 보수적인 논조를 견제한 요미오리 신문이 한국의 특정 산업군을 가감없이 고고 평가하는 건 흔치 않은 일,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은 이미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방위 장비 규격을 대대적으로 바꾸며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투기 등 방위 장비는 레이더 센서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부품 교체나 유지보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비에서 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10% 이상에서 올해 약 30%이조, 355억엔까지 상승했다며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은 세계 최고인 한국산 탱크와 자주포, 공격용 헬기, KF-21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도 믿지 못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지금부터 5년 안에 합동화력함 즉 아스널십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배 한 척 전부가 미사일과 발사체계로 꽉 차있는 합동화력함은 그 미국조차도 만들려다 끝내 포기했을 정도로 파격적인 발상인데요.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같이 한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꿈으로 취급하던 합동화력함을 한국은 심지어 단 5년 만에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국방비로 천조를 쓴다는 미국도 못한 걸 한국이 어떻게 해낸 것인지 지난 11일 한국 해군은 최소 80발 이상의 한대지탄도 미사일을 탑재하는 합동화력함을 세척까지 확보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해군은 개념 설계 사업자로 대우조선해안을 선정하고 올해 안에 설계도를 받아볼 예정인데요. 그 뒤 세부적인 작전 요구 성능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전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은 내년 국방중기계획에 합동화력함 사업을 올려 길어도 5년 내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발맞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36년까지 합동화력함 전용 한대지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군은 현재 운용 중인 대부분의 항정이 방어 능력에만 치중되어 있다면서 유사시에는 미사일 방공을 하기 이전에 원점을 선제타격하는 공격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호위함, 구축함, 이지스함 등 한국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항정은 어느 정도의 BMD 즉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췄는지가 성능의 척도였습니다. 물론 이들 항정이 공격용으로 쓸 수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공격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채택된 아이디어가 합동화력함으로 극단적일 정도로 공격 능력에 치중되어 있는 영어 이름 그대로 화약고 같은 무기입니다. 아스널 10에 대한 개념은 1990년대 중반 미 해군에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원양항의 능력을 갖춘 대형 선체에 수직 발사관을 대량으로 설치하고 최대한 많은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것인데요. 미사일 탑재량만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위용 무기조차 최소한으로 줄이고 주변의 다른 아군 함선에다 호의를 맡겨버리기까지 합니다. 과거 어뢰 탑재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상대 함정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부수고 다녔던 중매장 순양함의 운용 사상을 계승한다고도 볼 수 있죠. 미군이 이 프로젝트를 논의할 당시 이들은 수직 발사관만 무려 500셀 탑재하려고 했고 그를 위해 자체적인 탐지 능력까지 내다버렸습니다. 호의뿐만 아니다 탑재된 미사일의 사격 제원까지도 이지스함이나 조기 경보기의 연계 없이는 불가능해졌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인원을 최소화하고 모듈형 건조 방식을 채택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비용을 최소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격침 당할 시에 피해가 너무 커진다는 이유로 사업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은 핵 잠수함을 이용하면 아스널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동일한 작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었죠. 이 사업이 어그러지고 난 뒤 미국은 오히려 정반대로 소형 수상 무인함을 대량으로 뽑아내 여기에다 각각 4발의 미사일을 싣는 치명적 분산 전략으로 손해하게 됩니다. 한편 미 해군을 견제하는 데에 집착하는 중국도 아스널 10을 계획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미국에서 격침을 우려해 사업을 접었던 점을 반영해 반잠수형 아스널 10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마치 초창기의 잠수함처럼 함교와 레이더, 수직 발사관 출구, 흡기관 정도만 물 밖으로 내놓고 나머지 선체 전부를 수면 아래로 숨기는 것입니다. 이러면 값비싼 스텔스 형상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도 레이더 피탑 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격침의 우려를 크게 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역시 핵 잠수함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0년에 개념 실증용 함선을 건조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결국 상위호환인 핵 잠수함의 밀려라 계획이 엎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중국은 물론 미국조차 넘지 못했던 아스널쉽의 단점을 극복한다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만든다면 그저 돈 낭비에 지나지 않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이런 단점을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의 운영 환경에서는 이러한 단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된 미 해군의 아스널쉽과 한국 해군의 합동화력함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돌입 의도상 전 세계 5대 안을 다 돌아다니며 세계 각지 필요한 곳에 미사일을 쏟아부어야 했던 미 해군의 아스널쉽과 달리 합동화력함은 한반도 그네의 특징인 중심이 짧다는 점이 여러 가지 단점들을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맡은 임무 자체가 다릅니다. 국방부 입장에 따르면 어디까지나 합동화력함은 대지 목표를 제압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군이 우려했던 것처럼 적 해군과의 전면전에서 아스널쉽이 출전했다가 격침당하는 경우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중심이 짧기 때문에 장거리 해상 탐지능력과 대함 작전 역량이 부실한 북한이 아스널쉽을 격침시키기 전에 아군 합동화력함이 활력투사를 해서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를 제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분위기 직전부터 각 항구에서 대기하던 합동화력함들은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것이며 그대로 전쟁 상황이 된다면 그와 동시에 합동화력함들은 북한의 지상 목표물들을 향해 탄도 미사일을 전탄발사할 것입니다. 그 미사일이 착탄하는 시점에서 북한군은 마비되어버릴 가능성이 높고 만에 하나 살아남은 시설이 합동화력함을 향해서 반격을 한다고 해도 이미 그때는 적재한 미사일을 전부 소모한 껍데기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격침할 가치가 없는 목표물이 되어 오히려 적 전력을 낭비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한국 해군이 굳이 합동화력함을 도입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미사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은 타격 전력을 중시하여 이미 수천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도 찍어내고 있어서 이젠 쓸쓸 보관과 운용을 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격을 할 수 있는 지상의 대규모 고정시설은 적국의 특작 부대 침투나 탄도탄 공격의 최우선 타겟이다. 너무 취약하고 군용 부지를 지하 기지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대형 함성 건조와 비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 TEL 쪽이 생존성이 높지만 이동식 발사대는 한량에 20억 원 이상 하는 비싼 물건이고 차량당 한 두 발밖에 못 씻습니다. 한국이 비축한 그 많은 미사일들을 개전 초기에 쏟아 부으려면 최소 수백량이 필요함으로 인적 자원 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몇 척의 배에 몰아넣어서 안전해역에 배치하는 편이 관리와 운용, 공역 관제가 쉬워지는 것이죠. 즉 군함이라고 쓰고 움직이는 해상 미사일 기지라 있는 함선을 만들어 항구나 안전해역에 배치하자는 얘기입니다. 주요 적성 국가인 북한을 보면 합동화력함이 진해의 군기지에 그냥 정밖에 있어도 대부분의 주요 타겟이 현무삼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사거리만 따지면 아예 항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점은 러시아와 중국 등 추후 충돌 가능성이 있는 가상 적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몹쓸 이웃들과 가까이에 산다는 점이 가끔은 이런 장점도 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합동화력함은 전시에도 안전한 한반도 연안에 숨어있을 것이며 이미 해군기지나 연안 보호를 위해 잘 갖춰져 있는 해병대 전력과 지상 방공포대의 강력한 호의를 받을 것입니다. 격침당할 우려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은 AUKUS에 가입한 호주에게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기술을 허가해줬었는데요. 이때 한국에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한국에 핵잠수함 기술을 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는 입장에서는 열이 뻗치는 일이죠. 한국은 이때 그냥 핵잠의 가능성을 포기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핵잠과 비슷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지만 핵잠을 손에 넣으면 무용지물이 되는지라 망설이고 있던 합동화력함 계획을 진행시키기로 한 것이죠. 과정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것으로 한국 해군은 그동안 꿈의 영역에 있던 일들을 거의 다 현실화시키게 되었습니다. 동급 최강의 호위함인 충남급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는 구축함 KDDX 화력의 위칭 대물 이지스함 정조대왕급 핵잠도 아닌데 VLS가 달려있고 자망시간도 세계 최장인 도산 안창호급 배치 2등이 전부 최근의 소식들이죠. 그 화령 점점은 함재기형 KF-21의 등장 예고와 함께 중앙모로 돌변한 CVX 프로젝트와 이번에 공식화된 합동화력함인데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해군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던 의리의리한 장비들이 다음 10년 뒤에는 실전 배치되어 바다를 누비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감개무량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급격한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을 따져보자면 누가 뭐라 해도 전례없는 상한가를 치고 있는 해외 수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의 수준을 인정하니 투자도 늘고 개발하는 기술자분들의 사기도 하늘을 찌를 수밖에요. 얼마 전에는 캐나다가 60조의 예산을 들여 제대식 잠수함 최대 12척을 구매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유력한 후보로 대우조선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꼽히기도 했죠.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폴란드 방산 빅딜의 무려 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들어오는데요. 이는 다시 한국 무기를 빠르게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며 선순환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주변국들은 당황스럽기 짝이 없을 텐데요. 심지어는 나름 세계에서 손에 꼽는 해굴력 강국이라고 주름잡던 일본 해상자위대가 뒤늦게 한국식 잠수함 설계를 추종해서 제대식 잠수함에 VLS를 탑재하는 행보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아직 계획 단계일 시절에 일본에서 그렇게 비웃어댔던 게 VLS 탑재였는데도 말이죠. 당장의 전력은 출중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질적 하락으로 개선의 원동력을 잃은 해상자위대가 매섭게 발전하는 한국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항공모함이 물에 뜨는 가까운 미래에 한국의 해군력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북아의 바다를 앞마당 삼아 누비고 다니는 한국 해군의 모습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을 배신하고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수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의 석유 통제력이 악해지고 달러와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 보인 일본의 행동은 바이든 전부를 크게 당축스럽게 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한국에게도 손을 뻗고 있어 미국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 사우디와 러시아 등이 포함된 오펙 플러스는 최근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총 감산 규모는 하루 166만 배럴에 이릅니다. 특히 사우디가 50만 배럴 감산으로 이 계획을 주도했고 UAE, 이라크, 알제리 등도 10에서 20만 배럴 정도의 감산으로 통참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대규모 감산 계획을 내놔 물가 안정을 바라는 미국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비 하루 생산량이 366만 배럴이나 줄어들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세계 하루 수요량 9800만 배럴의 약 3.7%에 해당합니다. 80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일부 전문가들은 조만간 100달러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사우디가 미국과 대립으로 돌아선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더 이상 미국과 서방의 톤에만 따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살에 대해 배관과는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지난 80년간 그랬던 것처럼 사우디는 여전히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 감산때 강력 경고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는 탈러 패권을 잃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우디는 작년 8,800만 톤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했고 사우디 전체 원유의 27%, 화학제품의 25%를 중국이 사가고 있습니다. 기타 중통 국가들의 중국 수출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 간 위안화 결제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 결제 금액은 42조 위안으로 우리 돈 8천조원에 달했습니다. 금융통신망 스위프트 집계 결과 달러가 41% 비중을 보이고 위안화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상승 속도는 무시못할 수준입니다. 원유 결제마저 위안화로 다변화된다면 미국에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유국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자국 이익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재정 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국제 유가가 65달러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네옹시티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석유를 더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방향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탈탈러와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달러를 남용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는 세계 최대 무역 경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탈러 헤게모니는 점차 무너질 것이라 언급했죠. 미국은 정치력에서도 힘을 잃고 있는데 지난달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중재하에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마저 미국을 배신하는 행동을 해 큰 충격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시다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상황에서도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대거 사들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미국 주도 아래 진행 중인 러시아 제재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올 2월까지 러시아산 석유 74만 8천만 배럴을 사들였습니다. 690억엔을 지급한 것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배럴당 약 69달러에 구매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 국가 EU, 호주가 시행하는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가격 상한 60달러를 훌쩍 넘긴 수준입니다. 일본은 G7 국가라 책임이 무거운데도 이를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의논했고 사할린 이 프로젝트에서 구매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억지를 썼기 때문인데 미국 내에서도 탐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외신은 서방의 단결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죠. 실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있지만 일본은 지난 한 해 동안 오히려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이 전년보다 4.6% 증가한 것입니다. 일본이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러시아산 비중은 거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는 대부분 사할린 이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양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사할린 이 천연가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고자 한다며 이곳에서 LNG와 함께 추출되는 소량의 원유도 함께 구매해야 하고 가격은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일 관계를 연구한 템플대 일본 캠퍼스 교수는 일본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축소하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진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면 사할린 이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사할린 이 프로젝트에는 미스 이물상과 미스비시 상사가 지본총 22.5%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LNG의 60%는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4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할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구매한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은 전력 대부분을 수입 천연가스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할린 에너지로는 일본 전체 전력 공급량의 3%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LNG 도립 유무가 대규모 정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연료 비층량 부족을 호소하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G7 국가들은 반러시아 공조에 어긋나는 행태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더 높았던 독일이 대책 마련에 나설 통한 일본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G7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못했고 기시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늦게 현지를 찾았습니다. 서방 기업들과는 달리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 지분도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분은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50%과 일본 미스이물산 12.5%, 미스비시 상사 10%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수를 선언한 영국 에너지 기업셀은 새 법인으로의 지분 인수를 거부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자국 기업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노바텍은 작년 하반기부터 사할린 이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검토해 왔으며 이탈초 인수를 위한 신청서를 냈습니다. 결국 지분 27.5%를 약 1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유 수입의 95% 안팎을 충동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할린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의 석유 거래는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결제망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며 대금 지불 방법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결제 방식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로리터 등 외신은 사할린 에너지가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유럽계 은행을 통해 LNG 구매자의 결제 통화를 변경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엔화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도 루블화나 엔화로 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우려를 키운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전월보다 하루 50만 배럴 증가한 810만 배럴을 기록한 것입니다. 러시아 제재 행보에 중국과 인도, 일본 등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도로 수출된 석유가 210만 배럴로 가장 많았고 중국 190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러시아와 친분이 높은 티르기에도 60만 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그 일부를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10달러 정도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주로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는 큰 시세 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 러시아산 석유의 3분의 1을 수입해왔던 EU 회원국들은 현재 8% 비중으로 쪼그라들었고 미국 등에서 높은 가격에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최고치를 찍었지만 수출액은 40% 넘게 하락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20억 달러보다 43% 감소한 127억 달러를 기록 중인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육아하락 추세에 러시아산 석유가격 상한제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아시아 등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극동으로 향하는 북극해 항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약 30조 월을 투입한다는 계획까지 밝혔죠. 북극해 항로 운송량은 1998년 140만 톤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마다 늘어 작년 3,500만 톤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1억 9천만 톤 이상으로 몰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와도 북극해 항로 개발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도로 수송하는 비용이 기존 항로보다 3분의 1 적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극 전역의 석유 자원 80%가 러시아 관할 지역에 있고 미발견 가스의 30%와 석유 자원 13%도 북극에 매장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래도 북극 항로를 통해 북극 석유를 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100척이 넘는 유조선을 사들인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를 관리할 북극 항공대 창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극 사업을 위해서는 한국이 만드는 쇠빙 LNG선이 필수가 됐습니다. 한국에게 LNG 선박을 대거 발주했던 러시아 최대 해운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결국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선박 계약은 취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문제를 쫄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제안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일본을 압박해 한국 쇠빙선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발주했던 선박건조 지분을 일본 니포 뉴센 NYK 라인이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선박은 올해 9월과 11월에 인도할 예정으로 옵션 두척은 내년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게 북극 프로젝트에 쓰일 쇠빙 LNG선을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향후 한국과도 사업 지속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극지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차세대 쇠빙연구선 저반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최근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발 계획에 대해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부산항에서 북극 항로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거리는 1만 5천 km로 이집트 스웨즈 운하를 거치는 남방항로보다 32%가 짧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스웨즈 운하 통항로도 아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IRA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등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신리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